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는 편의점이 있고 이쪽에는 만화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가 심심한 상태라면 왼쪽으로 갈 테고 배고픈 상태라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컴퓨터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조건문의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비교의 결과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만들어져 있는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0과 1 바로 true와 false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그 두 가지만으로 이 컴퓨터는 사고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x가 5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x는 변수입니다. x가 5라고 했을 때 각각의 연산자들의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같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얘는 이퀄이 하나죠. 이퀄이 하나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일 때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인 경우에는 대입하는 용도가 아니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같다라는 뜻이라고 적혀있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현재 5죠. 이 위쪽에 5라고 x는 5라고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5인데 5와 8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5와 8이 같나요? 5와 8은 다르죠. 그러면 거짓이죠. 그리고 거짓은 false입니다. 만약에 x의 값이 8이거나 또 여기 있는 이 8이 5라고 한다면 우항과 좌항이 값이 같기 때문에 결과는 true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false 대신에 true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equal이 3번 사용됐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죠. 그리고 equal이 3개가 사용이 되면 정확하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같다와 정확하게 같다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x에는 이 조건에 의해서 5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항에는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즉 왼쪽에 있는 5와 오른쪽에 있는 5가 정확히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같죠? true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x가 현재 숫자 5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은 문자 5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간략으로 봤을 때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숫자 5에다가 양쪽에다가 쌍따옴표를 달았습니다. 더블 커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 5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5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와 문자를 엄연히 다른 데이터형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왼쪽에 있는 x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문에 의해서 숫자 5가 됐죠. 그리고 오른쪽은 더블 커테이션으로 인해서 문자 5가 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간략으로 봤을 때 false를 리턴한 이유는 정확하게 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얘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x는 8이라고 했을 때 x는 8이 예 제가 밑에 가서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type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제가 alert을 띄울 건데 자 숫자 5와 숫자 5가 간략으로 봤을 때는 음 잠시만요 스크립트 예 true가 리턴 됐죠.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5와 문자 5가 간략으로 봤을 때는 true가 리턴이 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상당히 관대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5와 문자 5가 비교 대상에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예 그 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5와 오른쪽에 있는 5가 예 같은 타입이 되면서 두 개가 같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숫자 5와 문자 5는 엄연히 다른 데이터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예 이것을 관대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예 의도하지 않았던 에러들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엄격하게 타입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이걸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 방금 전과는 다르게 예 폴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조금씩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equal 앞에 느낌표가 붙었습니다. 느낌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즉 이 equal은 equal이 두 개가 있으면 같다라는 뜻인데 같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부정이 들어가면서 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x가 왼쪽에는 5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8이 되어 있습니다. 즉 5와 8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5와 8은 다르죠? 그러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익숙한 것들이죠. 부등호인데요. 자 이거는 음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크냐 자 x가 5고 우항은 8입니다. 그러면 5보다 8이 큰가요? 작은가요? 5가 8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은 거짓이 되면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8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8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부등호 옆에 이퀄이 같이 붙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가 되면서 예 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비교 연산자가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true냐 false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논리 연산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true false 즉 그 불린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서 또 다른 true와 false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예 설명이 어렵죠? 하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타입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지금까지 제가 얼럿을 사용해서 경고창을 띄워줬는데 이번에는 다큐멘트 라이트라는 걸 사용해서 오른쪽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용은 서버에 전송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쏘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적어주면 왼쪽에 테스트가 붙죠. 명령을 실행하고 그 실행자의 경과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하고 적어주고 다큐멘트 라이트 트라고 하고 제가 여기다가 트루라고 적어주면 왼쪽에 어떻게 되나 보죠. 트루라고 적혀있죠. 이 값이 트루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논리현산자 첫 번째 나온 논리현산자는 암퍼센트라고 하는데 암퍼센트가 두 개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엔드라고 부릅니다. 엔드 그리고 설명은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트루 트루는 참이죠. 그리고 엔드 트루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볼까요. 트루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다기보다는 바뀌었는데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바뀐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거는 트루고 두 번째 거는 트루가 아니라 펄스라고 한다면 펄스가 됩니다. 트루고 펄스면 예 펄스가 되죠. 그리고 두 가지 다 펄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펄스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다가 x는 10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10이죠. 20을 넣게 되면 여기에 10이 20보다 작나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루가 될 겁니다. 트루죠. 자 이 상태에서 엔드 둘 다 트루일 때만 트루가 되는 겁니다. x가 어 이번에는 5보다 큰가요? x가 10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 트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트루고 이 부분이 트루가 돼서 그것을 엔드로 엮었을 때 둘 다 트루니까 이거 전체가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 이 부분 전체가 트루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트루죠. 값이 바뀌지 않았죠? 예. 그게 바로 엔드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드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참일 때만 트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건 뭐 파이프라고도 부르는데 뭐 엔터 위에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보면 엔터 위에 있는 예. 그 세로줄 있죠? 그 세로줄이 이겁니다. 그 세로줄을 두 개 연속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예.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아라고 부릅니다. 오아 자. 한번 보시죠. 지우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트루라고 적고요. 그리고 n o와 트루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죠. 트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트루를 폴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트루죠. 다시 이걸 트루로 하고 폴스로 하게 되면 역시 트루입니다. 자. 둘 다 폴스면 어떻게 되나요? 예. 폴스가 되는 겁니다. 즉 and는 둘 중에 하나만 폴스라면 그러면 폴스가 되는 건데 예. 여기 있는 요 오아는 둘 중에 하나라도 트루면 트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건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트루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럼 트루가 출력이 되죠. 근데 요 앞에다가 제가 느낌표로 부정을 해버리면 트루가 폴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기다가 폴스를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트루가 됩니다. 폴스를 부정하면 트루가 되는 것이죠. 즉 부정은 트루를 폴스로 폴스를 트루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건문 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또는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if문이 있고 ifs문이 있고 그리고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곧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고 그 비교된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들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첫 번째 if문이 나오는데요. if문을 한번 보죠. 여기 if 1과 1이 간량으로 봤습니다. 1과 1은 같은가요?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rue가 되죠. 이 부분은 true가 됩니다. 여기서 if문의 제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문은 처음에 if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괄호 괄호가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그 괄호 안에 비교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문의 비교 결과가 참이라면 참이라면 첫 번째 따라오는 중괄호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중괄호 이 중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괄호 안에서 실행한 결과가 false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중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밑에 거는 일단 빼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이라고 나오죠. 이 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즉 1과 1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alert이 실행되면서 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짓이 됩니다. 왜냐? 1과 2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조건문의 핵심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문인 if문이 if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if문을 조금만 더 심화해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다 if를 한번 더 쓰고 ifs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ifs를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첫 번째 true를 놓고 ifs를 놓고 그리고 ifs 뒤에는 괄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비교 연산자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true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else가 됩니다. 그리고 else는 if나 ifs와는 다르게 else는 뒤에 괄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if라고 적어주고요. 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엔터를 좀 쳤습니다. 두 번째는 ifs고요. 세 번째는 else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음, 자 실행이 안 되네요. 이런 경우는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긴데요. 자 if문이 나오고 if에이스가 나오고 음, 뭐가 잘못했을까요? 자, 제가 디버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뭔가 컨디션이 빠졌다 라고 적혀있네요. 아, 제가 이게 헷갈렸네요. else if인데 ifs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런 건 헷갈릴 수 없는 건데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해 보면 if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 바로 이 부분에 첫 번째 if문 뒤에 있는 괄호에 true, 참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로직이 실행돼서 예, if가 경고창으로 출력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if 부분을 false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거짓이 되면서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 부분으로 가는데 그 다음 구문이 else if고 그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테스트를 또 해보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떼 볼게요. 이번에는 else if가 경고창으로 떴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실행됐다는 건데요. 뭐냐면 if에서 조건을 했는데 조건을 검사해봤는데 그게 거짓이면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else if면 else if 뒤에 따라오는 조건을 체크해보고 그게 true면 예,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else if도 false라고 한다면 그러면 else가 실행이 됩니다. else는 이 부분이죠. 즉, 이 else는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인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el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else if는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피를 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true라고 한다면 else if to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따라오는 else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략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이것도 false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보죠. 그러면 if가 false니까 이게 실행이 안되고요. else if 뒤에 따라오는 이 부분이 false니까 이게 실행이 안되고요. 이것도 false니까 이게 실행이 안되고 그 다음엔 else로 가야 되는데 else는 지금 기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문이 여기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조건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앞서 배운 if문과 기능상으로 뭐 거의 비슷하지만 if문이 더 풍부한 표현들이 가능하고 또 뭐 중첩된 조건들을 사용하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조건문은 주로 if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좀 더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데는 스위치문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붙여넣게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로 끝나죠. 다음에 이걸 제가 붙여넣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5라고 나오죠. 요 케이스 5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실행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스위치문은 문법적으로 스위치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 뒤에는 if문과 마찬가지로 괄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예, 어떤 값이 들어오는데 그 값은 그 값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중간 아래쪽에 있는 요 케이스들 보이죠. 이 케이스 뒤에 따라오는 어떤 값과 일치하는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n이라는 것 안에 들어온 값이 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5라는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5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는 이건 1이니까 아니죠. 이건 2이니까 아니죠. 이건 5니까 맞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요 케이스 5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행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5를 2로 바꾸면 케이스 2가 실행이 되죠. 왜요? 요긴 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값이 2고 2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3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 디폴트라고 뜨네요. 케이스 디폴트는 뭐죠? 이 부분입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다른 것들은 케이스로 시작되는데 얘는 디폴트로 디폴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문 뒤에 따라오는 어떤 값이 값에 들어온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어떠한 케이스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3이라고 하면 케이스 3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폴트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케이스문은 그 케이스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항상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명령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조건에서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브레이크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n을 1이라고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위치문 안에 1이 들어가면서 케이스 1이 실행이 될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케이스 2가 실행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그 어 실행되는 부분이 이 케이스 해당되는 케이스 안으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케이스가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다음 케이스가 조건이 맞건 틀리건 간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쓰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어떤 연속적으로 명령들을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예 일부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일단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if문과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문 안에는 또 다른 if문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if문 안에는 또 다른 스위치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if문 안에는 당연히 또 if가 들어갈 수 있고 스위치 안에도 스위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 스위치문 안에다가 제가 if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if 어 any any 10이냐 위에서 지금 n은 1이죠. 그러면 얼럿을 해서 10이 아니 이다 라고 하구요. else는 아이고 실행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0입니다. 10입니다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case1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if문이 나오는데 그 if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n은 1이기 때문에 1과 10은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10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문이건 스위치문이건 간에 결국에는 중첩해서 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if문이나 또는 반복문이나 뒤에서 배우기 전에 함수와 같은 것들을 예 여러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풍부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